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 그 양식을 웬만한 하는 거야! 아 진짜 택시를? 안 합친 스타일이잖아! 아 그때는 내가 그랬고 당분간... 뭔 소리야 이 사람처럼 지독한 사람 없었어 옛날에. 근데 이게 BJ 하면서 변했지. 오케이 여러분들 그거 알죠? 소수가 재생이 아니야 진짜! 많이 먹는 거 같은데? 이게 조금씩 져라 조금씩. 아 이거 센 거예요? 왜요? 내가 줄을 흘렸다 빨간 거 봐. 테이블을 흘렸잖아! 형들 스파 하다가 모바일로 넘어왔습니다. 동생들이랑 형님이 집들이 월세지만 오늘 조초라기 준비했습니다. 오늘 완주해서 갑니다. 저희가 운동 좀 해. 근데 나박이가 오늘 형한테는 돌없다 카는데 이게 돈 다 써면 어떡해. 이미 다 썼어요 옛날에 많이 본 거. 정말 옛날에 많이 벌었어 이거지? 아니 그리고 이제 탁이도 많이 나가고 탁이도 많이 나가고 아니 이 형님이 모시원에 있는지 아 이거 5천만원 다 가는데 5천만원 다 가는데 모시원 초대한다고 1월를 넣었는데 7년 뒤에 1억이 1,600원이었어요. 형님은 탁이 출판으로 생기고 탁이를 하고 진짜 순진해요. 아 운동을 근데 잘한다 재준이가. 형수님도 요리 잘하지 않으세요? 집에서 밥을 거의 안 먹어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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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밥을 안 해주세요? 나갈 수 없는 게 초콜라야. 이거 하면서 소통도 많이 하고 형 재밌으니까 그렇게 시청자 많을 때 넘어가라.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어? 그게 원래 안 되나? 철구가 보고 있나 지금? 네? 네? 철원에 바라나? 아니 가까이 사줄까? 아 이거 진짜였네. 아니 옷을 돌리더라고. 시청자들이 남기형이 못한다. 아 그 경우 이제 모발하는 전에 스타비제이 중에 그래도 진짜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같아. 물론 민희는 있겠구나. 민희는 있겠구나. 아니 근데 결혼하면 죽기는 좋은 거죠? 죽기는 좋은데 이제 안 싸울 수가 없지. 형이. 맞아. 진짜 안 싸우고 있지. 안 싸운 사람이 있을 거나 하는 거 진짜. 나도 의문이야. 의문이다. 조금 싸울 거야. 민중이는 지금 따로 다리잖아. 형이 같이 있을 때 안 싸우겠지. 같이 있을 때만 있어. 아니 형님 한 일주일 한 번씩 내려가세요. 아니 요새는 뭐 안 싸우는 거 같은데. І은은은은? 음. 근데 진짜 놀람다네. NGOBu이시여? thesis lunch일 tr1m mbc가 뭔데. 저희. 저희가. 저랑 폐교이 형이 같은 팀이었어요. 네. MBC의 멤버. 예. 그러니까 야구 그럴 팀이 뭐orthy 팀의 멤버. 여기 MBC 멤버였어서. 네. 그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. 아니 너는. 아니 얘는 그냥. 그냥 아마렉이라고요. 저희 팀 팀이 두 inputs고요 형님. 제가 택 сн trading ladder經 attendee 링고 형이랑 진짜. 저 14살 førует. 12살. 10살 기업. 아 근데 고구망이 형님. 이 형이랑 지호 형은 진짜 저 14살, 14살, 이 형 16살 궁금한 게 형이 암아버스같은 거야 아니 형이 뭐랄까? 아니 형이 뭐랄까? 너랑 만판에만 타봐 아니 이건 아닙니다 난 아마추어 애들이 이렇게 해 아니 형이 막을 하실게요 야 얼굴 빨개졌다 아 형 미안하다 너도 재밌인 거 같다 담비 형 어때? 인천하니까 괜찮아? 여기 근데 라이프는 좋지 않나 여기가? 아 좋아 좋아 심정 좋긴 한데 저 형이 이제 돈을 못 벌어서 이게 현실이야 너무 솔직한데? 아 잔홍면 안 했어? 너랑 있잖아 아 저 내년에 합니다 형님 결혼할려면 뭐 훈련하면 아 무조건 해야죠 그것만 하면 이제 1등 7랑 하면 BJ만 안 만나면 돼 아니 형님 근데 그러면 어떻게 죄송한데 이런 말을 내가 BJ 아직 못 만나면 아 왜 이렇게 자기 돈이 먹이잖아 1인간은 딱 BJ 만나면 아니 근데 나는 이거야 BJ 만나면 이 새끼가 오래 못 간다니까 아 저는 좀 근데 일반인은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나요? 아 진짜 절대 못하죠 일반인들인데 근데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아 근데 일반인인데 염보성을 안 좋아하죠?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진짜로 진짜 궁금한데 애는 어떻게 결혼했지?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이 새끼 다 들은 예언니 아 형님 아 형님 원필가 막 작아가지고 어 나이 그나마 좀 가장 많은 이 난 이 정도 마이대밖에 없어 형님 죄송한데 아니 아니 그래도 나만이 나 그래도 대장선생님 아니야 나 나 작성인데 나 응 이렇게 해봐 300만원 400만원 뭐 말고 몽클 아니 형님 내가 버리지 말로 혹시 남는 거 있나요 집에 좀 아 왜 이 개새끼야 뭐보단 나 이 새끼야 너는 세개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뭐 아니 너 둘이 너무 재밌어 아니 이 새끼야 어 어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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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수진이 지금 방송 보고 있어 이런 거 아니 나는 빠다 아 이런 말 왜 이렇게 아 아 궁금하다 집중이의 부부생활 아 네 사이 좋아 요즘에 사이 좋아 아 진짜로 사이 왜 3주 동안 집에 안 가 아 아 맨날 방송에서 살던가 아 아 아 아 아 부천이야 방송 보고 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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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데에서 만약에 예 어 어 제가 반대하기는 아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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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빨리 내야 되잖아. 근데 이제 무조건 벌집니까. 하니깐 조금 힘들어도 내가 할 때 열심히 하느라 나중에 게쁘지 않을까. 형 제네기 있으니까. 아니 라박이 형 뭔지 알아? 그냥 1학정도는 오를려구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좀 기다리고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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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6개월 바라보고 1년 바라보고 해가지고 나왔네. 저기 몇 명이 오늘? 근데 이 양반은 사우랑아. 예. 이제 라박이 노점이다. 바스포트 데려가라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바스포트 받아주네? 형님. 절대 안 봐봐. 근데 맛있어 먹나. 너 뭐 있잖아, 너 뭐? 너 뭐 있잖아? 아니 왜 이리 안 봐줘. 야 색다른다, 이러고. 아니, 택시 보면 좀 힘이 많을 것 같아. 아, 택시에는 그냥 뭐 여자 볼 때 뭐 문이 많아? 맞지, 약간 은하니언 같은 느낌이었지. 어, 여자 볼 때 그런 느낌이야. 여자 볼 때야? 난 진짜 잘 좀 통하는 여자. 기존에는 입쯤 옛날에 막 키 봤는데 입쯤 안 보는 것 같고. 예? 근데 한 번 웃으면 키 안 본 거지. 아, 뭔 소리야. 아, 키야. 아, 키 아무 거 아니에요. 아빠랑 내가 뭐 은재가. 아니, 내가. 나도 키 때 간 사람 좋아했는데. 어. 근데 결혼 추가, 결혼 할 때 71이잖아요. 171? 아. 왜? 형님, 형님, 형님. 아, 형님. 형님, 형님. 아니, 형님. 형님, 형님. 형님, 형님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이제 하고 우리, 하고 우리 뭐. 혼자서 찍자. 아니, 뭐야. 6백이게 감사합니다 끌게요 감사합니다 끌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